이렇게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내일부터 보름 동안 동안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심야 영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확산세를 보이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평소 하루 평균 800명대 수준이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어제 하루에만 20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확진자 동선으로 공개된 유흥주점과 장례식장 등과 관련한 검사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노래 연습장에 이어 유흥주점에서까지 확진자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관련 업종에 심야 영업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보름 동안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1,600여 곳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8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도민 감심도 높아졌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오늘부터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약국뿐 아니라 이곳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게 됐는데요. 보조적 수단으로만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 결과만 믿어선 안 된다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